여야가 20대 총선 공천 룰을 두고 시끄럽습니다. 당내 공천권을 차지하기 위한 밥그릇 싸움이 시작됐습니다. 표면적으로는 당을 위한 것이라는 대의를 내세웁니다. 그러나 그 포장지, 투명해서 속이 다 들여다보입니다. 자신의 안이만을 챙기는 이기심이 보입니다. 방송이 정상화될 때까지 저희 제작진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묵묵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 내일은 다시 김종훈 앵커가 자리를 지키겠습니다. 오늘 뉴스키 여기까지입니다.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.